정상 끊었고 반란은 초리스타 말레니에 터졌고 이 새끼가 왜 안 쳐들어오냐 저거 저녁에 약탈 걸고요 아니 약탈 걸 거 없고 얘들은 자 히퍼레기였어요 돌아가고 자 히퍼레기였어요 자 히퍼레기였어요 자 히퍼레기였어요 자 히퍼레기였어요 자 히퍼레기였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여기 한턴 더 기다리죠. 그리고 아 모르겠다. 그냥 애를 내려보냅시다. 좀 이번 게임은 좀 제가 왔다갔다 하는데 자 턴 넘깁니다. 좀 꼬이네요. 이번엔 동선도 그렇고 그 다음 게임도 그렇고 아 아 아 아 아 자 아래바퀴 망했다 그러고 쟨는 시르타로 올라가고 지금 여기 로마고는 없죠 그죠 로마고는 없죠 카르타골은 그냥 이번 턴이 쳐도 될 것 같죠 자 여기다가 저장 안해둡시다 마이너뱅션들은 참 힘들어 어 이 새끼는 뭔데 왜 왜 거절하죠 왜 거절할까 미쳤나 이것들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참전해줘야 되는거 아이가 참전하게 해줘야 되는거 아이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되네 천원을 주고야 이제 되네요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네 자 카르타골 쉽니다 자 카르타골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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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터넘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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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군 하나 만들어주면 좋은데 해군 유지비를 우리가 감당이 되나? 감당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. 자, 터넘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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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제 이벤트가 좀 자주 일 나는 것 같아요. 유독 좀 자주 일 나는 것 같아요. 자, 터넘깁니다. 자, 터넘깁니다. 자, 터넘깁니다. 자, 터넘깁니다. 자, 터넘깁니다. 자, 터넘깁니다. 자 이렇게 배치하고 릴리바이옴 보입니다. 다음부터는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. 다음부터는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. 자 턴넉입니다. 자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. 2월에 이건 시간을 질질 끌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. 반란군은 카르타고에 생겼고. 자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. 자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. 자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. 자 릴리바이옴 치죠. 자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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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문화전속도 먼저 올립니다. 얘들은 일단 2월로 가는데 한도 더 걸릴거란 말이야? 얘들은 고용해봤자 의미가 없고요. 자, 기병들을 전멸시키고 아, 노포 잡고 그 다음에 해군, 육군, 그 저 뭐예요? 보병들은 최대한 침몰시키고 뭐 그래야지. 노포는 여기 있죠? 아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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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. 다시 힘든데요? 아니, 집들아닌까? 아이고, 이거를 못 잡네. 이건 이상한 모습입니다. 우리 장군이 죽어버렸어.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. this is a shameful display.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. this is a shameful display.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. this is a shameful display.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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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r men flee the field of blocks to где side up.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. our men flee the field that can't go. Ö he ruled the field of battle. 뭘 찾을지는 이제 오토님이 골라야죠 폭신폭신한건 그냥 내 의견이야 아무튼 친구가 난 한 체중말을 그대로 전달해준거야 아이 개새끼젓 근데 이호를 뭐 함락된건 좋은데 왜 이 새끼는 또 튀어나오고 지랄해 미쳤나 자 강행군으로 갑니다 강행군으로 가도 저거 어떻게 못할겁니다 쟤는 카르타고로 가고 뭐 뭐가 개새끼야 뭐가 혼자 혼자 왜그래 내가 뭐랬다고 알아서 하시라구요 그거는 나는 그냥 그 말을 전달해준거니까 나도 어차피 자전거에 대해 잘 모른데 뭐 잠깐만 내가 따다로 가고 네 아 ir 세베 사다로 가고 매복하고요 자, 얘들들 그냥 이얼쪽으로 가봅니다 90% 할인하면 10장 사준다는거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하게 자, 로마고네 2호를 다시 탈환했고요 왜 발랑문 안 돼? 빼앗겨졌는지 모르겠네 자, 로마고네 자, 로마고네 경기적으로 가봅시다 자, 로마고네 자, 로마고네 자, 로마고네 자, 로마고네 개제기들 이거 부산네요 우리, 우리 그 저 뭐예요 군대 건물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탈환했구요 아무튼 자 메시나 물락시켰고 제 권력은? 이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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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기 시작! 우리의 왕이의 역할이군요 그의 왕이의 역할이군요 제발, 제 대통령! 제 대통령! 제 대통령! 쟤는 릴바임으로 갑니다 어? 얘 피웠네? 제 대통령! 제 대통령! 위비어스가? 나 이거 고마운데, 위비어스가? 제 대통령! 자, 메시나의 반란 터졌고요 카르타고가... 뭐예요? 카르타고 왜이렇게 무너졌어요? 엠포리온이 왜 저까지 왔어? 엠포리온이 왜 저까지 왔어 엠포리온이 왜 저까지 왔어? 누가, 누가 마무리를 봤는데 아니, 마울이었는데 처음부터는 마울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런걸로 사람들 낙는 비겁한 짓은 안합니다 자, 시라쿠사이를 치고요 음 자, 이제 게임의 모토는 항상 이제 정직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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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답합 자, 시라쿠사이 털고요 그래 정직 임마 정직 해군 좀 더 모아주고 카르타고 요 발라무 정매 2월에서 일부러 군데를 빼고 반란 일으켜주고 얘는 히뻐레기우스로 가고 또 저만큼 정직하게 하는 분이 또 없죠 게임을 에이아이한테 이제 에이아이한테 줄 거 다 내주고 이제 정 양보할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없죠 턴덕입니다 아 속초 내릴.. 칭력 내릴 수 있구나 자 트리폴리아나를 치고 올 차연씨가 없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닮아 맹덕입니다 닮아 맹덕 정직 정직 그 자체 정직을 이제 인생의 신조로 삼아온 사람이죠 요즘 게임들은 너무 요즘은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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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게임들은 요즘 게임들은 너무 많이 나와서